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견례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쌍꺼들이 결례를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오빠 상견례 할 때 제 남친도 같이 데려갔거든요. 그런데 예비새언니가 이것 때문에 결혼을 없겠대요.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원제 상견례 때 제 남자친구 데려갔다고 오빠랑 싸운 예비새언니 이게 정말 제 잘못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0대 후반 여자고요. 지난주에 저희 오빠랑 결혼할 예비새언니의 식구들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했는데 예비새언니 때문에 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글쌌봐요.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게 좋게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예비새언니 말로는 저 때문에 오빠랑 예비새언니가 지금까지 계속 오지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렇게 잘못을 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일단 저 역시 오빠처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친이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 모두 이 사람을 이미 우리 식구라 생각을 하는 중이고 이거는 제 남친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놀러도 오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거든요. 아니 그냥 이거는 이미 남친 아니 예비사위를 넘어 아들 같은 존재라고요. 물론 저희 오빠하고도 이미 예전부터 형님 동생하면서 그냥 누가 봐도 친형제구나 이 정도로 가까이 잘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비새언니 나이는 저랑 동갑이에요. 오빠랑 2년 조금 넘게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2년이면 제법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렇게 길어도 성격이 좀 뭐랄까 부친성 같은 게 없어가지고 제 남친하고는 우리 가족과 좀 다르게 지내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봤고 저희 부모님만 한 두어 번 봤나? 하지만 이런 것들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특히 아무리 나이가 나랑 동갑이라 해도 어쨌든 우리 오빠랑 결혼할 즉 새언니가 될 사람이니까 나 역시 최대한 예의를 지켜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 생각을 이 여자가 모조리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본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상견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따라갔어요. 저는 신우이니까 아직 얼굴도 못 봤고 분명 이름도 그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일단 저랑 나이가 똑같으니까 혹시 아는 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따라가겠다고 했던 거였고 이때 제 남친도 궁금하다면서 같이 데려가달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요? 당연히 허락하셨죠. 이미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 쪽은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오빠랑 저랑 남친 이렇게 총 6명이 나왔고 새언니 쪽은 예비 새언니 본인과 부모님 두 분 이렇게 3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참고로 예비 새언니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언니고 동생이니까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안 왔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여하튼 그랬는데 이때 예비 새언니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 건가 했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니? 그래요. 이때 나도 눈치를 챘어야 했던 건데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간 거였어요. 아니 그렇잖아. 어차피 나중에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궁금한 마음에 좀 나와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몇 날 며칠 동안 지질하게 싸울 일인 거냐고. 내 남친이 남이야? 여하튼 지금 눈치 보니까 상황이 되게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오빠가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결혼을 엄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젠 오빠도 저를 원망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진짜 교지 같네요.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이 예비세 언니의 이 예민한 성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일단 최초의 원흉은 바로 니네 오빠입니다. 예비 신부한테 미리 언지를 주고 예비 신부도 오케이. 또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모두가 오케이를 했다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 그냥 미친 거고요. 두 번째 원흉은 바로 너랑 니네 남친입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따라오는 거야? 어? 돌았어요? 그리고 이걸 허락한 니네 부모도 제정신이 아니야. 어른이면 생각을 좀 해야지. 아니 맞잖아. 나중에 네가 상견례 하는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돈의 팔촌도 모자라 옆집 할아버지가 궁금하다면서 따라오면 넌 어때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옆집 며느리가 궁금하다. 2번.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뭐 이런 개 상놈이 짓고서기다 아이나 그래? 야 니네 부모가 도대체 뭔데 허락을 해? 이거는 상대방이랑 상대방 부모님이 허락이 필요한 거야. 야 나 같으면 니네 집 같은 빌어 처먹을 짓고서기랑은 절대 사돈 안 맺고 결혼 안 할 거야. 아무리 막대 처먹어도 정도라는 게 있지. 이게 뭐냐? 어? 3번. 새언니 성격? 야 걱정하지 마. 니네 오빠 이제 파혼 당할 테니까 끝났어. 4번. 4번. 나 가족들 도대체 뭐야 배우다 말았어요? 상견례가 뭔지 몰라? 세상에 그 중요하고 중요한 자리에 사람 구경하겠다고 남친 따위를 데려갔어? 끌 끌 끌 끌 끌. 6번. 나중에 쓴이 상견례 할 때 말씀해 주세요. 저도 꼭 가겠습니다. 쓴이 미안상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안 볼 수가 없어. 이 정도면. 끌 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무조건 반드시 꼭 갈게요. 시간 비워두겠습니다. 알려주세요. 7번. 맞아요. 새언니가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새언니 될 사람한테 지랄도 좀 많이 하고. 난 이 결혼 안 될세. 이러면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주세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파툰해야 됩니다. 새언니 같은 사람 니네 집안에 들이면 큰일 나요. 그리고 니 남친은 방사시키지 말고 꼭 결혼하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너희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천생연분이야. 응? 9번. 미친. 남편도 아니고. 남친이라니. 진짜 미치겠다.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상견례 문제로 다투는데요.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처음으로 글 남겨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거고 상견례를 잡기 위해서 저랑 남친이랑 각자 집에 전화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는 저희 집으로 남친은 남친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 같은 경우 바로 어제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상견례 잡자고. 그리고 남친은 오늘 말을 한다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부모님이 계신 그 집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갔다며 오랜만에 놀기 위해서 그랬대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상황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서 자기 누나한테 대신 상견례를 말해달라 부탁을 했다. 이러는 거야. 참고로 남친 누나도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이래요. 오빠 어떻게 됐어?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어 그거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누나가 와가지고 집에 와서 나 대신 이야기할 거야. 이러는데 뭐? 누나가 이야기를 해?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그거를 왜 언니가 말을 해? 오빠는 뭐 하는데? 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냐? 이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래서 아니 그거를 당사자인 오빠가 말을 해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화를 냈더니 되레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야 씨 너 진짜 성격 감당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거 뭐예요? 정말 제가 이상한 겁니까? 댓글 1번 명심해라. 저 인간이랑 결혼하면 이거 100%야. 친구들과 술 차 마시고 노느라.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지 친구 시켜서 마누라. 즉 너한테 전화하라고 할 거다. 아이고 재수씨 죄송합니다. 이거. 2번 아니 지금 이거 본인 결혼인데 왜 누나가 나서가지고 그 상견례를 부모님한테 말하는가. 진짜 코미디다. 살다살다 이런 거 처음 보네. 그리고 이런 놈이랑 결혼하겠다는 쓴이는 뭐랄까. 시궁창 확정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3번 이거는 쓴이도 당연히 기분 더러운 거지만 남자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에요. 아니 지 결혼 상견례 얘기를 정중하게 말씀드려야지.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 자체로 못하고 있어. 앞날이 뻔하다. 결혼하면. 4번. 세상에 이런 중요한 일도 지 친구랑 술 차 먹고 노느라 그게 먼저라고. 멀리 살고 있는 누나한테 떠넘기는 남자라니. 사람 별거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야. 이거 나중에 쓴이 출산할 때도 술 처먹고 누나 대신 보낼 놈이야. 누나 오늘 나 대신 가서 우리 꽁꽁이 퇴줄 좀 끊어줘. 이거. 5번. 아니 그래서. 넌 뭐해? 저런 거랑 결혼까지 할 거야? 그래 정말 고맙다. 쓰레기 하나 치워줘서. 6번. 야 이거 누가 보면 나이 어린 초딩 동생이 자기 누나한테 숙제 대신 해달라고 하는 줄 알겠네. 꽁꽁꽁꽁. 7번. 나는 다 필요 없고 쓴이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거를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결혼하면 니가 등신이야. 니가 죄인이고 니가 가해자야. 8번. 이러다 결혼식 때 신랑이 아니라 시누이랑 팔짱 끼고 들어가겠네. 꽁꽁꽁. 이야 정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 미리 말을 해도 안 될 거죠 이거는. 그래 뭐 양보해서 할머니까지는 미리 얘기를 했다면 상대방이 허락을 했다면 그렇다 칩시다. 어떻게 예비 신우의 남친. 이야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한다. 모두가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있잖아. 보통 그래요. 두 번째 사연도 마찬가지고. 뭔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모르는 이유는 그 상대방이 자기보다 한참 밑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깔려 들어갔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을 발로 차면 보통 사람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속으로도 아이고 어떡하지 실수했네 미안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길바닥에 있는 똥을 찼다고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안 하죠. 그런 거야. 똥 취급하는 겁니다. 같이 살면 지가 가해자지 뭐. 감사합니다.